안녕하세요. 페만든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총 5종의 그래픽카드를 비교하는 영상이 될 겁니다. 티슈라고 불리는 4070Ti 슈퍼 제품을요. 저번 시간에 약속드렸던 그 영상인데요. 우선 외관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스의 터프 제품부터 같이 볼게요. 이 아스스 터프 제품은 생김새는 기존 터프하고 동일합니다. 슈로우드가 이 5개 중에서 유일하게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긁어봤는데 금속 맞는 것 같아요. 안쪽에 몰래 긁어봤어요. 백플도 당연히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홀은 이렇게 뜰려 있습니다. 그리고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합니다.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다시피 퍼포먼스 모드와 과일스 모드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대부분 경우 퍼포먼스 모드로 쓰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퍼포먼스 모드로 테스트를 했어요. 그리고 후면에 포트가 특이하게도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포트 4개죠. 4모니터밖에 지원 안 하는데요. 얘도 4모니터 지원하는 것과 똑같은데 HDMI 포트를 두 개로 늘려 넣음으로써 하나가 불량 났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뒀습니다. 괜찮은 제품으로 보이네요. 쿨링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아수스 펜의 특징점인 바람이 빠져나지 않게 외곽에서 막아주는 블레이드 끝에 원형 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소음과 쿨링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제품이었어요. 내려둘게요. 그 다음에 갤럭시 제품만 보겠습니다. 갤럭시 EX입니다. 게이머 EX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여기에 LED가 들어와요. 색상이 변경이 되는 LED가 들어오고 그 외에는 깔끔하게 쭉 빠졌어요. 이거 화이트 제품이 상당히 예쁜데 블랙이 와서 약간 아쉽긴 하네요. 후면에 에어홀은 정말 크게 뚫려 있습니다. 쿨링 나쁘지 않겠죠. 방열판도 경제사 제품들보다 촘촘하게 들어가 있어요. 두텁하기도 하고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후면 포트는 4개만 지원하네요. 듀얼 바이오스 같은 기능은 없는 것 같고 LED 연동을 위해서 핀 꽂는 부분이 하나 더 추가로 있긴 합니다. 그 외에 별다른 특징은 없으니 내려 두겠습니다. 아참 얘는 펜에 LED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은 기가바이트 제품을 볼까요? 기가바이트 게이밍 옷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 다 129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놈만 조금 비싸요. 얘는 134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중상위 라인엠에 속하는 제품으로 기가바이트 글자 쪽에 LED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도 듀얼 바이오스를 지원해요. 자세히 보시면은 바이오스 OC 모드 그리고 살런스 모드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홀 막히는 부분 없이 장식 없이 시원하게 뚫어졌어요. 쿨링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 제품도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LED가 살짝 들어올 것처럼 생긴 외곽 부분이 있습니다. 저쪽에 LED가 들어올 거예요. 방열판 충분히 촘촘하고 두툅하게 들어가 있으니 이 제품도 쿨링 쪽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측면까지 막아뒀기 때문에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군요. 내려두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지도가가 풀리면 더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톰워크 제품입니다. 사각사각한 디자인이라서 이 디자인이 취향적이라고 하신 분들도 간혹 보이는데요. 얘도 여기에 LED가 들어옵니다. 정신명칭은 배틀렉스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국내에는 톰워크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후면에 에어를 크게 뚫려 있고요. 듀얼 바이오스 같은 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포트도 4개 밖에 없고요. 뭐 특별한 장점은 없지만 이 제품은 늘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3펜 중에서는 거의 제일 저렴하게 판매되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좀 팔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도 아소스가 뭐 특허가 없는가 얘도 보시면은 펜 외곽이 있죠. 펜 외곽에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지 않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추가 원통형 장치가 있습니다. 쿨링 소음 이전 분들보다 좋아졌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은 진짜 가장 최저가에 판매하는 제품 만니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수평계가 있습니다. 제가 토목 깔아서 반갑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평계 있고 이쪽에 LED가 들어와요. 색상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 저렴한 제품 치고는 어 간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열판 자체는 매우 촘촘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요거 들어보시면은 무겁진 않아요. 딴 애들보다 폭이 좀 좁거든요. 폭이 좁으면은 쿨링이 떨어질 것인가? 아 그게 의문이 들죠. 뭐 요번에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그렇진 않았어요. 백플레이트는 금소로 사용하고 있고 듀얼바이오스 같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포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색상은 곱방색인데 이거는 뭐 취향 타는 부분이라서 이쁘다 안 이쁘다 언급은 안 할게요.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제품도 가격적으로 웨이트가 있기 때문에 사신 분들 꽤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총 다섯 제품의 외관을 받고 그 다음은 온도 소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l 아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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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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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트릭스는 이전에 70ti 영상 보셨으면 알겠지만 하위 제품하고 상위 제품을 비교하면 딱 3%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저 스트릭스가 하위 제품보다 3% 좋았습니다. 어떻게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QHD에서 70ti와 70ti 슈퍼는 6% 정도 남지 차이가 나고요. 4K쯤 가야 7, 8%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같은 라이너끼리 샀다면요. 하위 제품끼리 샀거나 중위 제품끼리 샀거나 상위 제품끼리 사서 비교했다면요. 그래서 이전 영상에 왜 70ti에는 상위 제품끼리 샀고 티슈는 하위 제품을 썼느냐 물어보신 분이 있었습니다. 글로 테크를 보고 그러시던데 사실 제가 거기에 정답을 적어뒀죠. 일단 미리 하루 전에 오픈할 수 있는 게 하위 제품만 가능합니다. MSRP 제품의 리뷰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리 제품으로 오픈을 해드렸던 거고 그래도 상위 제품끼리 비교가 궁금해 하실테니 제가 그때 말로 얘기했잖아요. 3% 추가로 더 차이 난다고 그러면 QHD에서 5%, 6%가 되는 거고 4K에서는 7%, 8%가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이 5종 비교를 보니 그때 제2가 맞았죠. 저는 여러분한테 최대한 정제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잡소리는 거기까지 하고 표를 한번 직접 보면서 뭐가 더 좋은지 보죠. 일단 게임을 돌렸을 때 성능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가 제일 잘 나왔어요. 포로자든, 삼국지, 토터라든, 디비저든, 세호투미든 부스트 클랙이 좀 높게 터지는 경향을 보이면서 확실히 성능이 잘 뽑혔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들이 그냥 대놓고 하급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TUF 같은 경우에 당당히 중위 라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EX도 중위 라인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갤럭시 EX. 그나마 만리나 토마호크는 좀 하위 라인업에 가까운데 만리 제품 같은 거, 그거는 하위 제품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토마호크는 은근히 중위 제품하고 성능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상위 제품에 가까운 게이밍 OC는 이 중위 제품들보다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결국 성능은 라인업 따라가요. 똑같은 칩셋이라도 중급이냐, 상급이냐, 하급이냐 따라서 비치듯하게 성능이 2% 3%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에는 토마호크하고 게이밍 OC 이 두 제품이 직접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시점에서는 온도가 착하게 나왔는데요. 지속적으로 길게 10분 정도 구화를 줬을 때는 OCCT로 돌렸어요. 그때는 TUF가 온도가 착했습니다. 제가 외관을 보여드릴 때 TUF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슈로우드가 금속 재질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플라스틱이 아니고 금속 재질이고 슈로우드 측면이 거의 다 뚫려있어요. 그것 때문에 GPU 온도를 확실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핫스파 온도도 가장 낮은 온도로 보여줬고요. 다만 비디오 메모리는 얘가 독립 쿨링이라서 방열판이 좀 작아지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디오 메모리 온도는 조금 더 높았지만 당연히 동작하는 데는 아무 이상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비디오 메모리는 거의 100도까지도 정상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착한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제품보다 조금 높았다 정도 보면 됩니다. 결국 GPU 온도가 가장 성능에 많이 끼치는데요. 영향을. GPU 온도가 낮으면 부스트 클릭이 더 터져요. 그리고 부스트 클릭이 안정적으로 터지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TUF가 미묘하게나마 다른 제품보다 좋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소음은 어떨까요? 소음도 TUF가 가장 좋았습니다. 이거 TUF가 3000시리즈부터 소음이 좋아가지고 이번 시리즈도 조금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가장 좋은 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품들도 TUF를 제외하고는 그리 큰 소음이 나지 않아요. 1dB 정도 차이는 실제 여러분 체감이 크게 되진 않거든요. 1dB는 별로 크게 되지 않습니다. 한 20-30% 소음이 더 큰 건데 이거 체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그럭저럭 다 쓸만하다고 얘기할게요. 토마코도 사실 그냥 버틸 만한 소음이 나옵니다. 자 이 소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게임의 옷이 시끄러운 제품인데 약파네 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처럼 다양한 제품을 접하지 않으니까 짧은 지식으로 떠드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거 4080 게임의 옷입니다. 또 그 옆에 거는 4070ti 슈퍼 게임의 옷입니다. 둘이 얘는 42.5dB 나오는데 이거는 44dB이죠. 그래서 계속 갈고다 보면 이건 45dB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4080 게임의 옷에는 조금 시끄러운 표현이 많습니다. 45dB 넘으니까요. 이거 케이스 안에 들어가면 46, 7dB까지도 올라가요. 근데 4070ti나 4070ti 슈퍼의 소음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43dB 밖에 안 나와요. 2dB는 적은 차이가 아닙니다. 2dB이면 대충 50%에서 70% 사이에 소음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옷이가 다 시끄럽다는 건 결국 몇 개 안 만져봤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참고로 게이밍 옷이 더 밑에 라인업 있죠. 70 게이밍 옷이 이런 것들 그런 건 더 조용합니다. 여러분 게이밍 옷이 더 라인업에 따라 소음의 수치가 달라요. 조금 시끄럽던 제품은 8090이었고 그 밑에 라인업은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하여튼 저는 조용한 거예요. 그냥 조용하다 그러는 거지. 객관대 수치를 보여주고 약 파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짜 정밀하게 측정이 된 것 같아요. 실내 온도가 0.5도, 6도 정도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컨트롤이 됐습니다. 보일러를 켰든 환기를 했든 이렇게 해서 온도를 잘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 값이 단순히 한 번 돌려서 계산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쓸 때도 딱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성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게이밍 옷이가 제일 잘 나왔고 그 다음이 네 터프입니다. 역시 온도가 착한 애들이 부스트 클럽 유지가 잘 되는 편이죠. 그리고 거의 차이 안 날 정도로 성능 차이가 나는 게 EX랑 토머크입니다. 토머크는 이게 좀 저렴하게 파는 제품 치고는 성능이 잘 나온 편에 속해요. 만리가 제일 떨어지는데요. 얘는 부스트 클럽 자체가 덜 터진 거 볼 수 있습니다. 만리 제품 특징이 대부분 전력 공급량을 빡빡하게 정해놔요. 오버클럽도 좀 어렵고 전력 제한 해제도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부스트 클럽 유지가 좀 덜 되는 편이에요. 기운 부스트도 낮게 터지고요. 이건 좀 성능이 안 나옵니다. 전원부 품질을 확인해 봤는데 일단 터프랑 토머크랑 게이밍 OC는 전원부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면 됩니다. 12페이지에요. 그리고 갤럭시 EX가 약간 높아서 13페이지고 만리 제품이 하나 적은 11페이지입니다. 근데 만리 제품도 오버클럽이 어렵다 뿐이지 기본적인 성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조금 더 전력 공급량을 늘려주면서 성능을 살짝 올렸다.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더 붙어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전원부가 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일단 갤럭시 EX가 가장 높은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출시가 기준으로는 게이밍 OC만 5만원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135만원 정도고 나머지는 129만원 아직 출시 안된 일도 129만원 아마 출시될거에요. 고객으로 나와 있습니다. 2월쯤 돼야 조금 더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가격 변동이 있을 예정이고 아마 1월 말까지는 지금 129가 지도가로 알고 있거든요. 이 지도가를 지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S는 갤럭시가 가장 좋은 AS를 보여주고 있어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고요. 나머지 제품들은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게 AS를 해주기 때문에 7점을 줬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 성도님 그.. 기가바이트는 조금 더 나은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기가바이트 AS가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나머지 이랑 크게 AS 차이가 안난다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갤럭시만 좀 잘해주고요. 임택이나 그래서 점수는 제가 주관적으로 나와 나왔으니까 이거 보기 싫은 분들은 AS 평가는 빼고 보시면 됩니다. AS 점수 빼고 그래프 보시면 될까요? 타임 스파이 스코어는 보시다시피 자기 성능에 정직하게 반연되서 나왔습니다. 점수 순위가 실제로 그래요. 맞죠?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4등 5등 진짜 거의 정직하게 반연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밀하게 테스트를 했는지 잘 알겠죠? 평균값 잘 넣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어요. 영상도 뽑았고 그리고 한눈에 보기 편하게 이런 식으로 육각형의 그래프를 만들어 뒀습니다. 역시나 그래프 제일 밸런스 있어 보이는 것은 AS까지 괜찮아서 갤럭시 EX가 제일 밸런스 있어 보이고 그리고 AS 부분 빼고 이제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터프라든지 게이밍 옷이 쯤 되겠네요. 근데 게이밍 옷은 약간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될 이 만리 제품이 아무래도 조금 군데군데 빈 부분이 많습니다. 토머크도 사실 이제 그 지도가가 풀리면 가격이 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딴 애들은 진급이거나 상급인데 얘네들이 학급이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가격을 보면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다들 3편이라서 온도나 소음에서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변동되고 난 뒤에 그때 여러분의 기준으로 가고 싶은 거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나은 성능은 게이밍 OC 가장 소음이 괜찮았던 건 터프 그리고 2등이 게이밍 OC 그리고 가장 밸런스 있게 만들어진 제품은 갤럭시 EX 다 최대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은 가는 거죠. 그리고 비교적 저렴하게 출시된 나머지 두 제품들이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정도로 오늘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기에 영상에는 없지만 테스트해 본 애들 중에서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게 있었는데 벤투스 3펜 제품이 나머지 3펜 제품보다 온도가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은 온도가 조금 높다는 걸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MSI가 제품을 제대로 빌려줬으면 이 영상에 추가해주고 싶었지만 다른 브랜드는 요청하면 잘 보내주는데 MSI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아서 영상에 빠졌으니까 왜 자꾸 MSI건 안올리는데요 이런 댓글은 이제 그만 좀 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제가 다 사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자 갑니다. 빠이빠이